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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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짱! HC가 뭐에 줄인.. 줄인 말이냐면 짱! 할머니 캐리! 야! 미친! 짱! 이게 할머니는 오래 살았잖아 그니까 오랫동안 숙련된 그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에뛰가 초창기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 무기를 만드는데 초창기 시절이야 그래서 이게 또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좀 모르는 면도 있고 초창기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기가 잘 안나오는거야 그때 딱 할머니가 캐리를 한거지 할머니의 요염한 손놀림 감은 대대로 이어진 그 손놀림으로 할머니 캐리를 받은 에뛰는 에이치씨라는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진 그 뭐냐 총을 탄생하게 됩니다 총 성능이 좋으니까 아 이제 이거 캐시로 한번 팔아 먹어도 되겠는데 하면서 캐시로 판거죠 그렇게 에뛰는 돈을 엄청 벌었죠 에뛰만 좋았어 야 여기도 있지 야야야 여기여기 나이스 올킬 어 뭐지 돼 grey 아 처음먹吠 아 에이 어린 아 이뻑 알 공개 이뻑 ges CROSSTALK